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재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병목인플레이션, 장외주식, 스윙보터, 펜슈머, 마찰적실업, 피비, 테마주, 에스크로우, 머니마켓펀드, 트레이저리 빌, 마이 데이터, 추가경정예산, 기간산업, 사양산업, 전방산업, 후방산업, 무역지수, 물가안정목표제, 핵시트.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0페이지. 노동력,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수요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의 증가속도를 병목현상을 우리가 버틀렉이라고 그러거든요. 병목현상이 버틀렉으로 본 것이다. 이게 사실은 교통, 그런 채증에서 쓰이는 내용인데 길이 이렇게 넓은 길이 있다가 좁아지는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넓어진다 그러면 이 좁아지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죠. 이걸 우리가 병목현상 버틀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수요의 증가속도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병목인플레이션 현상이라. 그래서 공급이 수요가,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공급이 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병목인플레이션. 두 번째,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등에 상정되지 않는 주식이라서 우리가 이거를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외 주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 밖에서 거래가 되므로 주식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큰손들은 저 장외 시장에서 큰 재미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는 큰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말하는데 뚜렷한 지지정당이나 정치인이 없고 선거에서 그때그때 그 정치 상황과 이슈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윙보터라고. 스윙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죠?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 우리가 흔히 부동층이라고 그렇게 하죠. 떠돌아다니는 부동층 그 다음에 팬과 소비자의 합성으로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의 투자 및 제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신종 소비자들이 팬심을 가지고 뭔가 소비자로서 뭔가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펜슈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펜슈머. 그 다음에 뭐 또는 탐색적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마찰적 실험이라고 하죠. 이건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기적 실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흔히 실험이라고 그러면 경기적 실험이라 그래서 불황 때문에 불황 때문에 실험이 생기는 거랑 다르게 이 마찰적 실험 또는 탐색적 실험은 자기가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 직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적 실험은 경기적 실험과 다른 자발적 실험입니다. 경기적 실험은 뭐냐면 비자발적 실험인데 이 내용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를 보시면요. 대형마트 채임점이 아니라 채인점이죠. 채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공동 개발해서 판매하는 자체 상표를 말한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비트 브랜드라고 해서 PB라고 그러죠. 로열티를 포함한 비용이 절감이 가능하니까 판매 가격이 저렴합니다. 요즘에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과자나 그런 게 되게 싼데 브랜드가 그 편의점이나 대형 업체로 되어 있죠.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주가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발생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주가가 같이 변동하는 주식을 우리가 테마주라고 그러죠. 테마주. 다음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한 전자상거래 시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 역할을 해서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에스크로우, 매매보호 서비스,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 이게 좀 넓게 봐서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A라는 사람이 B한테 뭔가를 사고 싶어. 근데 이 B가 물건을 갖고 있는데 돈을 먼저 B한테 곧바로 보내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일단 돈을 주고 B는 물건을 보내주고 자기가 물건을 받았다고 하면 제3자가 돈을 B한테 보내주는 이런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에스크로우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고객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금리 위험과 신용 위험이 적은 국공채, 어음 등에 운영하고 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펀드의 일정으로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인데 MMF, 머니 마켓 펀드입니다. 이거 MMF. 자, 그 다음에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만기 4주, 13주, 24주, 52주 등 1년 이하의 국채로서 이자 지급이 없는 할인체의 형태로 발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TB, 트레저리 빌이라고 그래요.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단기 국채죠. 단기 국채, 트레저리 빌.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 같은 데 보시면 이게 가끔 등장합니다. 자, 52페이지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마이 데이터라고 합니다. 마이 데이터 이를 통해서 여러 은행,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 정보를 한 곳에 통합 관리, 이동시켜 볼 수 있고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서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찾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마이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는 매년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다음 연도에 정부 수입 지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에서 12월 초에 확정을 하는데 지금 설명드리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이 추가경정예산은 이때 정기국회 말고 이와 같은 연례 예산과 별도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에서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비정기적인 추가 예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정기예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사업의 원자재와 건축용 자재로 널리 사용되는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 또한 경제활동에 불가결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산업 등을 가리킨다. 기간산업이죠. 기간산업 이런 거 어떠한 산업이 그 나라의 기간산업인가는 각 나라의 산업구점이 경제생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석탄, 석유, 전력 등 이런 동력산업이라던가 금속, 수송, 도로 이런 거요. 기초화학공업 등이 기간산업에 속한다. 기간산업 이거. 다음에 사회, 경제기술, 혁신 등의 형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쇠퇴해서 쇠퇴해가는 사업. 이거 사양산업이죠. 그렇죠? 점점 사라지는 산업. 쇠퇴해지는 사업을 우리가 사양산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70년대에 유행했던 신발산업이라던가 섬유산업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양산업이죠.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이게 지금 괄호에 뭐가 들어왔냐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에 대한 얘기 있는데요. 전반산업과 후방산업은 기준이나 분석대상이 되는 산업의 앞뒤에 위치한 산업을 얘기하는데 전방산업이란 소비자에게 가까운 소비재를 생산하는 산업이고 후방산업은 원자재, 소재 업체로 볼 수 있어요. 가령 제철업, 자동차 산업, 자동차 판매업을 보면 자동차 산업의 전방산업은 자동차 판매업이고 후방산업은 제철업이다. 자, 무슨 뜻이냐?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전방산업, 후방산업은 여기 자동차를 만드는 가령 현대자동차가 있어. 현대차. 그리고 이거 현대차를 살려는 소비자가 있죠? 자, 그럼 이 차를 만들고 차를 만들었어요. 차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차 만들려면 철광석, 제철산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차를 팔려면 판매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더 가까운 건 누구예요? 그렇죠? 판매업이 소비자한테 가는 단계가 더 가깝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전방, 소비자한테 가까울수록 전방산업이라고 그러고 이 차가 완성되기 전에 어떤 이 자동차를 만드는 재료들 이건 소비자하고 더 멀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후방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철업 같은 거. 그 다음에 경제성장고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수출액 또는 수입액의 변동요인을 가격요인과 물량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지표인데 이걸 우리가 무역지수라고 합니다. 무역지수. 무역지수에는 수출입금액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수출입물량지수가 있는데 이러한 무역지수 통계를 이용하여 한 나라의 교육조건을 측정하는 거죠. 이건 무역지수.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 목표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서 물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미리 제시하는 통화정책이 여러 실업이라던가 그런 중간 목표를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물가를 최종 목표로 달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물가안정목표제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 이걸 물가안정목표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콩과 퇴장을 합친 합성어로서 홍콩에서의 외국인과 자금이탈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외국인이랑 자금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범죄인 인도보안으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시아금융중심이었던 홍콩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유리한 용어인데 엑시트에다 H자 붙여서 이거를 핵시트라고 합니다. 핵시트.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